AB6IX 엔딩은 무엇이 하시겠죠? 둘, 셋, 썰릿!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전기회전의 스스센스라는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앨범 소개 부탁드려요, 영민씨. 저희 멤버들이 프로듀싱을 하고 자작곡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이야기를 좀 잘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블라인드 포 러브는요, 사랑엔 눈이 멀어서 상대방에게 모든 걸 다져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기대라는 곡은요, 뭔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잔잔한 느낌을 보이지만 후보로 딱 들어갔을 때는 뭔가 저희 에비뉴들의 심장을 저격할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쇼채웜은 뭡니까? 엔딩 요정이 또 포인트인데 오늘은 또 원샷을 누가 가져갈 건지 그럼 그걸 기대라는 곡으로 한번 정해볼까요? 이런 음악이 많아요. 뮤우, 뮤우 있잖아요. 그거를 맞춰서 뮤우, 뮤우를 피포피포. 피포피포 이런 곡을 듣는 곡을 보니까 자기만의 스타일을 강렬한 느낌으로 좋아요. 노래 좀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그래서 준비를, 그래서 준비를,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어필할 기회를 드릴 거예요. 아하. 우리 가 왜 이 날은 저희는 왜 이 날은 자윤 노아 빌때 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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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뷰 문호 윙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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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의 제작은? 고장. 좀 감고 갈게요. 태엽 좀 감고 갈게요. 고장난 같은데? 센스는 우진이가 은힥이다. 대망의 오늘의 엔딩 요정을 선정하겠습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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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하나 둘 둘 셋 자 오늘의 엔딩 요정은 텐이로 몸들 크지마 왜 울어 너 왜 울어 잠시만요 이번 AB6IX 앨범 명의 요정 6XSENSE 저희가 엄청난 반전을 준비했습니다 뭘까요? 안쪽에 이름변을 숨겨놨어요 여기서 이름이 나오는 그 사람이 엔딩 요정이에요 경민이 형이 되겟다 아니 나 진짜로 원해요 원해요 나는 나가 5명 4명 4명 5명 6명 5명 5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